오늘은 뷔페야 아싸 오늘 정말 많이 먹어야지 나 겁나 부를거야 다 풀어버려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리버사이드 호텔이요 거기 뭐가 있길래 가는게 더 가든 아이씨 더 가든 키친 뷔페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주는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리버사이드 호텔 더 가든 키친에 초청이 되어 가보게 되었는데요 리버사이드 하면 떠오르는게 있죠 예전에 물라이트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엄청 핫플레이스였어요 지금은 보통 모임 장소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죠 빵키 뭐지 차로 오시는 경우 발렛 비용 4천원은 발생이 됩니다 발렛 비용이 4천원 4달러 이번에 리버사이드에선 힘내라 2030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최종 주말에 주민등록증 제시후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가격과 할인 이벤트를 찾아보실 수 있구요 다시 봐도 가격은 정말 착한 뷔페네요 입구에서 예약 확인 후 직원분이 자리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들어가는 길에 보니 고급스러운 샹델리에와 내부 인테리어를 볼 수 있구요 여러가지 음식들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호텔 뷔페구요 저희는 빛이 좋은 창가 쪽 자리로 안내를 받았구요 평일 11시 반에 도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았어요 이곳은 어르신분들 모임이나 돌잔치 결혼 피로연 장소로 매년 35만 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네요 확실히 내부 인테리어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을 듯 하구요 따로 룸도 많아서 모임 장소로 적격인 듯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음식 구경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게 이곳 시그니처 메뉴인 앙쿠르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 되면서 이곳의 음식 종류가 130여가지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한두가지가 아닌 여러 종류의 피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쭈꾸미볶음 질리새우 송이버섯볶음이네요 감자뉴끼 파스타 종류도 4가지 정도 세팅이 되어져 있구요 제일 궁금했던 회와 초바코넛 전 뷔페에 오면 제일 먼저 회 초바코너를 우선시 봅니다 왠지 호텔 뷔페에 오면 비싼 종류의 음식들로 채워요 마음이 든든해져요 다양한 롤과 초밥 이렇게 주방에서 초밥과 회는 내어주는 방식이라 말라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종류별로 골라서 먹는 줄 알았는데 따로 플레이팅된 접시에 준비를 해주시네요 곱껍질과 섞어놓은 미나리 무침 제일 무서운 메뉴인 고등어 타다키도 있네요 디저트류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 먼저 손을 대야할지 모를정도네요 와플과 케이크 종류가 거의 20여가지는 되는듯 했구요 스테이크 종류가 눈에 띄는군요 소스 종류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될 듯 합니다 제가 지금껏 다녀본 뷔페 중 가장 종류가 많은듯 해요 뷔페 스타일은 약간 결혼식에 온 듯한 느낌? 아 결혼식 뷔페 보다는 종류가 많았구요 참고로 저는 결혼식 프로 참석례입니다 이게 무슨소리야 중식 코너엔 동파육도 있었는데요 이건 중국 본토에 마셨어요 상하이식 닭고기인데 우리나라 닭강정과 약간은 비슷한 맛을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익숙한 탕수육 똑같다 해산물을 볶아낸 삼사에서 볶음밥은 빠질 수 없는 메뉴죠 중국에서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음.. 쉽게 보이지 않는 베이징 덕도 있네요 올리브 종류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구요 소고기 전문가가 올리브 성애자라 많이 가져왔습니다 올리브유와 말린 토마토를 섞어놓은 썬드라이 토마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어도 있네요 다양한 롤과 까나페 종류도 많았는데요 아 이걸 다 먹어보지 못한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곳의 이용시간은 달인 뷔페와 비교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천천히 다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식가분들은 쇼키했습니다 음식의 종류가 너무 수도 없이 많아서 카메라에 다 당기지가 않네요 이곳에서는 다른 뷔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카르파초 종류가 있었습니다 문어 카르파초, 참치 카르파초, 그리고 광어 카르파초 다른 뷔페와 마찬가지로 쌀국수나 샤브샤브 종류는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토핑은 셀프 물은 리버사이드 생수를 주시네요 가장 눈에 띄고 좋아하는 음식들을 먼저 가져와봤는데요 자 일단 맛을 음식을 먹어보니 무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음식을 먹어보니 무난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앙코르트도 먹어봤습니다 스프는 평범한 것 같았는데요 빵의 식감이 부드러워서 잘 어울렸습니다 빵과 꼭 잘 섞어 드시길 바랍니다 주꾸미가 신선해 보여서 깻했습니다 접시에 담는 건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담아야 되겠죠 회와 초밥은 금방금방 나와서 좋았습니다 초밥으로만 먹어본 바다키 처음 도전해봤습니다 이번엔 일식 코너를 한번 털어와 봤는데요 비주얼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살짝 회가 말라있는 듯 했는데 맛은 어떤지 개인적으로 회 초밥 코너는 신선한 듯 했어요 저희가 간 날은 평일 점심이라 그런지 빠져있는 메뉴들도 좀 있는 듯 했는데 다음에 올 기회가 있다면 저녁 시간대에 와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음식들 자체가 그냥 누나... 라이 갈비는 직접 구워서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셰프님에게 주문을 하면 바로 구워진 라이 갈비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 갈비 진짜 맛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과일 코너는 흔히 볼 수 있는 과일 메뉴들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샐러드의 종류는 약간은 약한 모습이었지만 가성비를 따지면 할 말이 없죠 이거는 그거네 도가니탕 잡채도 좀 덜 오나요? 응 잡채 이게 또 뭐가 있어 이거는 홍어 가오리무침 육케 있어요 육케는 이쪽으로 육케하고 간장게장하고 그럼 맛있어 보인다 이곳 게장이 맛있다고 하던데 앙케는 아니었어요 튀김 코너에선 좋아하는 새우튀김만 가져왔습니다 자기 한식 국세 왔어? 자 이번에는 한식 위주로 가져왔는데요 일단 맛을 자 오늘 누구 결혼식이야? 개인적으로 LA갈비와 한식 메뉴에서 강점을 가진 듯 했습니다 바보야? 왜 말을 못해? 튀김 코너에서 갓 튀겨낸 새우튀김이 먹음직스러워서 가져왔는데요 음 그냥 분식집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튀김이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조금은 아쉬운 메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됐던 새우장 새우장이 제 입맛엔 괜찮은 듯 했네요 해장국 종류나 매운탕 종류 그리고 수프 종류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국이나 수프 종류까지는 다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먹어야 될 메뉴들이 많았어요 현백집에서 봤던 메뉴도 있네요 이번에 이탈리안 파스타 종류로 가져와 봤는데요 음 드시겠네 음 로제 파스타 같은 경우는 먹을만 했는데요 다른 파스타는 조금 약간 너무 오일리하게 오버콕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쌀국수도 가져와 봤는데요 맛은 쌀국수는 육수가 조금 약한 편이라 간을 내서 드심 좋을 듯합니다 육육코너로 와봤습니다 로스트 비프와 스테이크가 비주얼적으로 너무 괜찮아 보였는데요 좋아하는 소스와 곁들여 드시면 될 듯해요 아스파라고스는 조금 오버콕 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등갈비 좋아하는 북경오리도 있어서 한번 맛을 봤는데요 제 입맛에는 조금 안 마셨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화덕에서 바로 구워진 피자가 정말 맛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음식 종류가 다양해서 다 먹어보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마지막으로 디저트 코너를 돌아보기로 했는데요 다양한 무스 종류와 젤리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왠지 뷔페에 오면 빵류는 안 먹게 되더라구요 젤라또 아이스크림 종류도 다양해서 취향껏 골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제대로 봉을 이렇게 종을 누르네요 직원분이 오셔서 아이스크림을 직접 담아 주십니다 음료 코너에서 원하는 음료를 고르실 수도 있고요 디저트 또한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괜찮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이곳엔 룸도 많아서 각종 모임을 할 때 정말 좋을 듯 하고요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이용 시간도 넉넉해서 이곳을 많이 찾는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음식의 종류를 줄이더라도 이것만의 확실하고 강한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음 좋을 듯 해요 아 그리고 수제 맥주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니까 애주가 분들에겐 희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은 초청이 되어온 더 가든 키친을 솔직 리뷰해 봤는데요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이곳은 정말 가성비가 좋고 모임할 때 주차시설을 찾느라 번거로움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댓글로 어땠는지 의견을 한번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